논리회로를 활용한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오아 게이트 하고 엔드 게이트 그 다음에 엑소와 게이트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요요 지금부터 강의할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좀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논리회로를 설계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c 언어라든지 c++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 개념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하고는 이 프로그램의 수준 차이 또는 회로 설계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셀렉티브 셋격 연산 특정 비트를 1로 세트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 위해선 그 비트만 1로 나머지는 0으로 오아 연산을 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빨간 거 요 비트가 1이 1 0으로 되어 있는데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얘를 내가 1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내려주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내려주고 싶은 건 0에다가 0을 오아 해주면 되고 내가 1로 만들어주고 싶은 건 1로 오아 해주면 돼요 자 봐요 자 1 0을 오아 해주면 어떻게 돼요 1이 내려오죠 얘는 0이 내려오고 얘 1이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1은 1이 내려오죠 1 1 오아 했으니까 0은 1이 내려오죠 1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오고 자 얘만 얘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1 0으로 했는데 0 0으로 했을 경우 한번 봐봐요 0 0으로 했을 경우 0 0으로 했을 경우도 0 1 오아 하면 1이죠 0 0 오아 하면 1이고 그죠 0 0으로 했을 경우도 1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얘를 1 0으로 했는데 0 1로 해봐요 0 1 0 1로 했을 경우도 어떻게 돼요 0 1 하면 1이 되고 1 1 하면 1이 되죠 그죠 얘를 1 1로 했을 경우 1 1 1로 했을 경우 1 1 1 오아 그죠 얘가 무엇이든 간에 얘가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2 비트를 2 비트를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0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기 위해서는 이 비트만 1로 그 비트들만 1로 그 비트들만 1로 나머지는 0으로 오아 연산을 해준다 이게 이제 셀렉티브 셋 연산 이에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연산 자 특정 비트를 0으로 세트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 위해선 그 비트만 0으로 나머지는 1로 엔드 연산을 해준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 비트들만 무조건 0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에요 요 비트들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로 그대로 내려오고자 하는건 1로 엔드 해주고 0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비트들만 0으로 엔드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자 요렇게 해서 엔드를 해줘 봐요 그러면 얘 1 그대로 내려오죠 0 그대로 내려오죠 0 1 엔드하면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죠 1 그대로 내려오죠 0 그대로 내려오죠 0 그대로 내려오죠 얘는 0이든 1이든 1이든 상관없이 0으로 엔드 했으니까 얘는 0이 되죠 그죠 얘도 0이 되죠 요 두 비트만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0 1인데 그러면 여기서 1 0인 경우를 봅시다 얘가 1 0인 경우 얘가 1이고 얘가 0인 경우 1 0인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1 0 엔드하면 0이죠 0 0 엔드하면 0이죠 얘는 무조건 0 0이 되죠 자 1 1인 경우 한번 봐봐요 1 1인 경우 자 1 1인 경우 얘도 1이고 얘도 1인 경우 자 1 0 엔드하면 0이고 1 0 엔드하면 0이죠 무조건 얘 두개가 0이 됩니다 0 0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0 0인 경우도 무조건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특정 비트를 0으로 세트 해주고 요 비트를 0으로 세트 해주고 무조건 내가 요 비트들을 0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0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엔드 연산을 해준다 그 비트만 0 나머지는 1로 해서 엔드 연산을 해준다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셀렉티브 컴플리멘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x 5화 회로를 이용해서 하위 4비트 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비트 하위 4비트가 될 수도 있고 하위 3비트가 될 수도 있고 상위 1비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정한 비트를 반전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1011 0011에서 내가 이 밑에 4개를 반전시키고 싶어요 얘 위에 4개는 그대로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오게 하고자 하는 비트들은 0을 x 5화 시키고 반전시키고자 하는 비트들은 1을 x 5화 시키면 돼요 자 0을 x 5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죠 10 x 5화 하면 1이니까 00 하면 0 10 하면 1 10 하면 1 그죠? 반전시키고자 하는 건 1을 x 5화 시키면 반전이 됩니다 0이라면 1이 되고 1 00 그죠? 자 보시면 얘는 있는데 얘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하위 4비트는 반전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반전시키고자 하는 내가 비트가 있으면 그 비트에는 1을 x 5화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셀렉티브 컴프리멘트 연산입니다 자 인서트 삽입 연산 삽입 연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상위 4비트는 예를 들어 상위 몇 번째 비트들은 그냥 내려오게 하고 싶고 어떤 비트들은 내가 새로운 데이터 값을 쓰고 싶다 그럴 때 사용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1011 0011이 있는데 상위 4비트는 그대로 내려오게 하고 싶고 하위 4비트는 010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상위 4비트는 1112를 엔드하고 바꾸고자 하는 비트들은 0을 엔드해서 상위 비트들은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오고자 하는 비트들은 일루 엔드해서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비트들은 0을 엔드해서 깨끗이 0으로 청소를 해줍니다 처음에 0으로 그죠? 자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고자 하는 비트들은 0을 5화하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비트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5화를 해주면 돼요 자 봐요 자 1011 0000에다가 0000 0101을 5화해주면 자 얘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0000은 0 1 0 1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래서 상위 내비트는 그대로 내려오고 하위 내비트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인서트 삽입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몇 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비교연산 비교연산은 원래 데이터 원래 데이터하고 들어온 데이터 내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은가 안 같은가 확인할 때 XOR을 사용합니다 XOR을 사용해서 두 데이터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 완벽하게 얘는 0이 되겠죠 그죠? 결과는 그런데 두 데이터가 두 데이터 중에 한 비트라도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돼요? 얘 결과 값은 0이 안 되겠죠 그죠? 얘 결과 값은 0이 안 돼 한 비트라도 이렇게 틀리면 나머지 다 똑같고 이 한 비트라도 틀리면 이 결과 값은 0이 아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뭐 이렇게 두 비트가 틀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죠 완벽하게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논리회를 활용한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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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